안녕 찔빠입니다 오늘도 휴식시간에 나비들이 날아다니는 봄을 기다리고 계신다면 좋아요 한번 세일 부탁드려요 음 우리 봉구가 제일 먼저 들어와졌네 개명? 개명이라면 이름을 바꾼다고? 왜? 봉구라는 이름이 요즘 우리들 사이에서 보기 힘든 이름이긴 하지만 그래도 난 봉구한테 정들었는데 하지만 네가 원한다면 할 수 없지 근데 혹시 거봉으로 바꾸는 건 아니겠지? 거봉 거봉으로 바꾸면 엄청 웃기겠다 아이고 배야 봉구야? 봉구야? 봉구야 왜 말이 없어 응? 나갔니? 엥? 뭐? 진짜야 설마 저 농담하는거지 아 미안해 지금 생각해보니 거봉 진짜 괜찮은 이름인데 거봉포도가 포도중에서 제일 크고 달고 그래서 포도의 대왕이잖아 사실 따봉만 아니면 되지 뭐 하하하하 따봉도 있다 하하하하 어? 우리 학교 가우자는 6학년 홍빛나 선배님이 내 실시간은 왜 또? 홍빛나 선배님 안녕하세요 봉구랑 헤어지다니요? 아닌데요? 뭘 보셨네요? 봉구가 다른 여자애랑 단둘을 데이트하는 인민이라도 목격하셨다는 건가요? 당연히 그럴지는 없겠지만 하하하하 저 잠깐만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정아리요? 정아리가 아니고 정아리라고 하신 거 확실하시죠? 부들부들 정아리 부들부들 정아리 이벙구 감히 나한테 말도 없이 단둘이 새로 생긴 핫도그집을 가? 거기 오픈하자마자 같이 가서 먹기로 봉구랑 약속까지 했었는데 도저히 용서할 수 없군 선배님 알려줘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당장 현장으로 가봐야 되겠어요 헤헤 걱정마세요 내가 아주 다이렉트로 봉구향인 우연오빠한테 직접 선배님이신 전해드릴테니깐 전 우연은 꼭 갚는 그런사람이거든요 없는덕구 아 네 아 아 네 오호라 저기 진짜 있군 하하나 감히 내 남자에게 여우짓을 정아리 덤벼 어? 정아리? 정아리가 아니네? 뭐 뭐라고? 봉구 니 사촌 동생이라고? 아 진짜 정말 미안해 그게 크니까 그럼 민나 선배가 나한테 잘못 알려준 거였구나 여러분 저 여기 상황 좀 수습해야 돼서 이마실 시간 까요 지뻐야 공부하느라 힘들지? 엄마가 힘내라고 고구마랑 달걀 삶아놨다 이거 먹고 할까? 콕 쳐자마자 엄마가 저 잠깐만 고구마랑 달걀 먹고 올게요 양념 짭짭 무겁고 좀 퍽퍽하긴 해도 달콤한 고구마와 고소한 달걀의 조합이 괜찮은걸? 엄마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벌써 다 먹었니? 에고 공부하느라 에너지를 많이 썼다니 배가 많이 고팠나보네 그럼 30분 자유시간 줄테니 니가 하고싶은거 한번 주시도록 하염 헐 대박 30분 자유시간이요? 어차피 공부 안하고 있었지만 엄마가 언제 들어오실지 몰라 휴시간 키면서 가슴이 조마조마했는데 이제 되는 거 켜도 되겠다 다시 휴시간 퀸짚빠입니다 짜잔 아 네 제가 원래 고구마랑 삶은 달걀 좋아해서요 엄청 빨리 먹고 왔어요 에이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왜요? 아 난 또 걱정마세요 이미지관리는 항상 철저히 하고 있구요 그리고 봉구가 설만 반기는 해 때문에 저한테 실망하거나 헤어지자고 하거나 그러진 않을거에요 엄청 쿨한 남친이거든요 라두님도 곧 쿨한 운명의 남자 만나게 되실거에요 하하 뭐? 벌써 꽃이 폈다고? 그래 가자 어 잠만 으 해도 꽉 찬게 불안하긴 한데 진짜 방귀라도 나오면 어쩌지? 특히 어디서 보니까 생환델게 먹고 방귀끼면 냄새가 기질각이라는데 어 그래 가자 차마 봉구 앞에서 방귀가 나오겠어 건강한 내 장을 믿어보자 어 그래 하나 둘 셋 찜기 어 그래 하나 둘 셋 찜기 어 잠만 방금 뽕 소리 못 짚어 봉구 혹시 더 방귀가 나오지 어떻게 방귀 뀐거야? 아 원래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요틴 앞에서 방귀를 이건 내가 너무 편해져서 예의도 지킬 필요도 없다 이건가? 정말 실망이야 우리 잠깐 헤어지자 어디있긴 어디있어 여기있지 아무리 친한 친구같이 편한 사이더라도 남녀 사이에 지킬할 사이는 있다고 생각해 특히 방귀같은건 더 더욱 특히 방귀같은건 더 더욱 헉 아하하 뭐 무슨살이라는거야 나 아니야 어차피 내가 방귀 뀐거야 어차피 내가 방귀 뀐거 들킬수는 없어 더군다나 냄새가 왜 새참만 저기 고양이가 어 봉구야 저기 저기 있는 고양이가 방귀를 뀐거 같아 에이 빨리 다른 데로 가자 빨리 뛰어 빨리 뛰어 빠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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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제 바꿨어요 많이들 들어주세요 아 봉구다 봉구야 어 근데 너 지금 뭐라고 하는거야 야 채시 이상해 어 봉구야 너 무게 뭐 걸렸어? 왜 자꾸 까악 까악 이러는거야 혹시 저 좀비? 대체 뭘 하는거야 아 뉴스 뉴스에 뭐가 나올지도 몰라 첫보입니다 지금 집보실 좀비 바이러스가 퍼졌다고 합니다 백신과 치료되는 포켓몬 빵이라고 하는데요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을 보셨다면 당장 포켓몬 빵을 구해서 던지밤에 뜨세요 좀비의 빵 먹고 떨어져라 이상 집 팬니어스였습니다 냠냠 호불호 갈리자나 핫소스빵도 맛있네 냠냠 역시나 좀비 바이러스가 퍼진거였어 그렇다면 봉구 봉구를 구해야해 근데 포켓몬 빵을 어떻게 구하지? 요즘 구하기 하나에 굴따기라는데 어 어 저 저게 뭐지? 저 배통배 깜깜깜 나사 떨어진다 아 아 아 아 어 뭐지? 어 이런 별다리보다 어렵다는 포켓몬 빵 헐 대박 그거 또 두개나? 여러분 포켓몬 빵으로 좀비 바이러스 치료해지러 봉구한테 가봐야돼서 이마셀 시간 까요 어 헐 어 뭐야 그게 벌써 나왔다고? 야 너무 고마워 저기 근데 이 영화 나랑 봤다는걸 다른 애들한테 비밀로 했죠 7세 이상 관람이라 유치하다고 놀랄까봐 7세 이상 관람이라 유치하다고 놀랄까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20분 남았다 빨리 팝콘 사서 갔자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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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기가 사라진거랑 마찬가지라고요 그리고 왜 팝판도 없는데 닉네임이 팝커판 알바생활이라고 써있는거죠? 그래 그럼 진작에 말았지 오 여기는 더 시간이 남는걸? 응 팝콘염색 역시 영화 보는데 팝콘이 빠지면 안되지 여기 캐러멜 팝콘 라지 사이즈 하나 주세요 어 근데 저기 아까 지포극장에서 팝콘 안푸셨던 알바생 아니신가요? 먼저 마저 할인염 어떻게 된거죠? 암튼 아까는 팝콘 없다가 다 돼서 재정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팝콘 파시는 기분이 좋네요 그럼 영업을 하면 어디로 가야되죠? 에? 아니 지금 무슨말씀하시는거죠? 극장에 팝콘을 파는데 영업이 없다니요 이건 아까보다 더 말이 안되는데요 이거 마저 휴식강 키려고 이렇게 준비했는데 핸드폰이 없어서 못 키는거랑 똑같잖아요 그럼 사장님 지금 계신가요? 사장님 좀 나오라고 하시죠 에이 사장님이 수학과관에 다니신다고요? 어허 저기 알바생님 또 무슨일이죠? 진상상님만 어디계시죠? 어구 뭐야 사장님이 기쁜언니 기절 진짜 언니가 영화관 사장 아왜 뜨려 팔타기 되네 어? 뭐지 꾸미었나? 아닌데 꾸미라기 너무 생생한데 찌푼언니 언니 진지포 왜 부르냐 어구 뭐야 언니 지금 팝콘 먹고 있는거야? 진짜 언니가 영화관 사장 뭐래 내가 영화관 사장이 났고 갑자기 이게 무슨소리야 아니 언니 그니까 그게 언니 너 이제보니 꾸민게 확실하네 참맛 근데 왜 내 뼘이 빨갛지 언니 혹시 나 살 때 뼘 때렸어? 아하하 그게 그니까 아까 엄마가 너랑 같이 나눠먹으라고 팝콘사고 했는데 니가 자고 있어서 근데 뼘을 때려도 안 일어나질래 나 먼저 먹고 있었지 얘네 같이 누구야 아 아 알았어 알았어 이거 남은거 다먹으면 됐지? ernen 에휴 먹고 JC포 때문에 lesu 근데 비상금 탈퇴 털렸뻔 허기허기요 어? 봉고야 우리야 내 생일 아닌데 그래 2월 10일 맞아 근데 지금은 3월이잖아 음력? 아 달력의 작은 글씨 음력? 우리 엄마도 아빠도 음력 생일로 하시던데 난 아니야 그게 음력으로 했다고 해도 오늘은 음력 5월 19일인데 케이크하러 왔다고? 왔으면 사야지 이 케이크를 꼭 생일을 먹으라는 법은 없잖아 요즘 딸기가 제터리다 여기저기 온통 딸기밖에 안보이던데 따로 딸기 케이크로 부탁댕 뭐라고? 딸기가 안보인다고? 그럴리가 어차만 돼서 속부졌다 속부합니다 지금 기쁨 신뢰의 모든 상점과 마트에서 딸기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아마 누군가가 딸기를 싹쓸이 해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꼭꼭하신 분은 112나 119에 신부 전원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딸기가 제자리가 돌아올 때까지 아보카도가 그 분자리를 채워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선지 피니어스 였습니다 아보카도 슈퍼 멕시코 누가 딸기를 싹쓸이 해간거지? 네? 그럼 슈퍼 케이스 하면 되겠네 설마 슈퍼 케이스도 없고 진짜 아보카도 10만 남은건 아니겠지? 그럼 케이스 하지 말고 아 치킨 사자죠 어제 치킨 묵방을 제대로 못해서 오늘 다시 하려고 했는데 잘 됐다 역시 우리 봉구 최고 어? 벌써 치킨이 묵고 빨리 더 보내주면 은행 나가요 주문하신 닭다리 장고 봉봉 3마리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헐 내가 어제 주문을 잘못해서 닭날개만 먹은걸 어떻게 알고 이렇게 닭다리로 맛있게 정말 센터 많으면 감동이야 응 알겠어 정말 잘 먹을게 아마 오늘 방송 너때문에 있으실 것 같애 봤네 그럼 제대로 쉴 시간을 켜볼까나 아 일단 내 깨를 바꾸고 시작해야되겠다 안녕 제빨입니다 오늘도 어제 이어 치킨 묵방 먹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꿀단지님 어서오세요 어제도 오셔서 렌팅하고 계셨군요 오늘은 완전 꿀잼 보장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닭다리가 무려 6개입니다 아침 넘어가는 소리로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애요 그럼 빨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다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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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정말 쫄깃한게 매콤달콤한 소스와 함께 이번엔 살살 먹는데요 물론이죠 제가 처음 넣는 먹방 유튜버님들께 매일 보고 있거든요 슈퍼사리와 함께 얼음통통콜라 한잔에 국룰중에 국룰 어? 콜라가 어디지? 어? 어쩌자 콜라 나오는 것 같아요 어? 어쩌자 콜라 나오는 것 같아요 아 저기 꿀단지님 잠시만요 제가 빨리 택배기사님께 여쭤볼까요 아마 깜빡하고 안 되신 것 같아요 띡띡띡띡띡띡띡띡띡띡띡띡띡띡 남자분들께서 보시면서 엄청 불편하고 계시거든요 우츠들 아쉽게 가면 그냥 가져다주세요 오 그거 남자분이 주문하실 때 콜라 빼신다고 하시는데요 여쭤니 콜라 먹고 박스가 차면 번기가 나가서 위험하다나 뭐래나 아 네네 아쉬운 주문 아쉬운 점심시간이다 압숭이 점심시간이다 압숭이 점심시간이다 압숭이 점심시간이다 여기 까지 질문있는 사람 압숭이야 압숭이야 지금 배고파서 주식 먹고 싶어서 그렇지 뭐 있다가 점심시험어보면 뭘 모르는 지 알 수 있으니까 아 그리고 오늘 조리사 선생님께서 아프셔서 학교에 못 나오셨어요 그래서 급식은 빵으로 대처한다 하 다행이다 오늘 급식 메뉴 곤디레밥이었는데 차라리 빵이 낫지 흑흑 답이 맛이 다른 빵 받았네? 난 핫소스빵? 아 나 매운거 잘 못먹는데 잠깐만 이거 요즘 구하기 진짜 어렵다는 포켓몬빵 실값은 어렵게 구한건 이걸로 실시간 키고 띠워시 마치기 유엔 드려야 되겠다 흐흑 방금 뭐가 불꽃을 일으키면 지나갔는데 뭐지? 헐 내 빵 내 포켓몬빵이 사라졌다 방금 누가 내 급식으로 나 포켓몬빵을 훔쳐갔어 흑 맞아 맞아 내 빵 얘들아 어서 피해 우리 학교에 동물원에서 탈출한 원송이가 들어왔단다 선생님 그 원송이가 저기서 제 점심 먹고 있어요 흑 정말이네? 그래? 첫발 119에 신고 신고받고 출동은 119 구조대원입니다 탈출한 원송이는 어디에 있나요? 제 차기야 오 차 폈다 휴 그럼 전이 많이 원송이를 동물원에 데려다주러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휴 빵 못먹었지만 디보실은 지켰다 짠 김지포 학원 말고 그럼 집에서 한 달 동안 과외를 해야 되겠다 일단 선생님부터 구하자 매일 눈으로 인터넷 검색끼 과외라구요? 그렇다면 제 성적을 쏙쏙 올려줄 수 있는 딱 좋은 과외 선생님이 한 분 계세요 어머 정말 그게 누구니? 친구 과외 선생님? 아뇨 우리 반 1등 회장 2번구요 얘는 제가 무엇이 부족한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고 또 무엇보다 공짜에요 뭐 뭐? 꼭 공짜? 정말이지? 그럼 당장 봉구 불러오렴 대신 한 달 후에 또 꼴찌를 하면 그때 진짜 뿌구랑 같은 반이라 등록할 줄 알아 저 정말이요? 봉구랑 그럼 저희 집에서 한 달 동안 같이 공부하는 거 허락해주시는 거죠? 야호 감사합니다 꼭꼴차 탈출하겠습니다 아 뭔 소리야 넌 100점 받았으면서 다음에 꼭 나도 100점 맞을 거야 그나저나 그동안 다 가게 시켜주느라고 엄청 고생 많았어 그래서 많은데 너 뭐 갖고 싶은 거 있어? 누래 너도 포켓몬빵 먹어보고 싶었구나 알겠어 일단 그럼 똑같이 먹으러 가자 나처럼 깜짝 선물로 봉구한테 포켓몬빵 선물해야 되겠군 지금은 저녁 7시 편의점을 새로운 물건에 들어오는 시간이 7시 30분 대기타고 있다가 포켓몬빵을 사야되겠다 헉 뭐지? 왜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드는거지? 혹시 이 사람들도 포켓몬빵 구하자고 온거임? 와 드디어 왔다! 잠깐만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을 제치고 빵을 어떻게 사지? 포켓몬빵이다! 오 좋았어 가위바위보라면 내가 자신있지 드디어 너나 포켓몬빵을 구했다 왜 봉고한테 깜짝 선물해야지 김지포 너 지금 몇시인데 지금 들어오는거니 얼른 빨리 씻고자 아 벌써 9시 30분이네 네 알겠습니다 아 배고파 저녁을 너무 일찍 먹었나? 야 김지포 너 뭐 숨겨둔 비성식약 같은거 있나? 어? 김지포가 방이 없네? 헉 이게 뭐야 역시 역시 김지포가 이 언니를 위해 빵을 준비해줘 아 아 먹고 배고픈데 잘했다 아 배부르다 이제 잠이 잘 하겠군 아아아 어구 샤워하고 나왔더니 시원하군 그럼 이제 포장을 해볼까나? 오 책상 위에 있던 빵이 어디갔지? 자천만 이 빈 빵봉지는? 이따! 찌푼언니! 끄고 다시 쓸 시간 케인 찌푼입니다. 야! 찌푼 오늘부터 네가 집이 편의점 사장이란다. 에?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편의점 사장이라고요? 그.. 그게 사실은 엄마가 사장이긴 하지만 네가 엄마 딸이니까 네가 사장인거나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네가 가게 잘 운영해보도록 24시간 오프닝이야. 여보 생도 네가 직접 뽑으면 된단다. 우와 내가 사장이 낫네. 오늘 제가 편의점 잘 운영해서 디푸시 최고의 편의점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가만 일단 알바생을 먹어야 하는데 아 봉구한테 부탁해볼까나? 봉구야 너 혹시 알바할 생각 없어? 하고싶다고? 정말 근데 왜? 아 그래? 제일 믿을 사람은 봉구 너뿐인데 어떻게 알았어? 맞아 나 편의점 사장됐어. 그나저나 네가 안 된다고 하니 집분 언니라도 써야 되겠다. 정말 그럴까? 아 맞다 너 유튜브하는데 포켓몬빵띵띵시 공개하는 영상 찍어볼래? 봉구야 너 내가 누군지 몰라 너 편의점 사장이야 아 물류차가 저녁 일곱시 오니 내가 몰래 네 거 빼놓을깽 그건 걱정 말라고 내가 다 알아서 할깽 아 우리 봉구 공부 열심히 해 난 장사 열심히 할게 아 맞다 그럼 집분 언니한테 부탁해봐야지 집분 언니 나 불렀냐? 왜 또 뭐? 언니도 엄마한테 들었다 11 내가 오늘부터 GP 편의점 사장인가 알지? 그래서 말인데 나 밥 먹고 올 동안 잠깐 알바 좀 해줘 딱 한 시간이면 돼 한 시간? 그럼 얼마 줄 건데? 한 시간 그냥 가만히 앉아서 했는데 폼 보면서 잠깐잠간 오시는 손님 계산해 드리는 거니까 오천 원? 이것도 너무 많으려나 헐 얘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이 뭔지 알아? 한 시간에 구청평 육십 원이라고 너 이거 어기면 찰컹찰컹이야 헐 이 귀하신 몸값에 뭘로? 웅? 한 시간에 거의 만 원을 그냥 언니한테 줘야 된다고? 헐 아 알겠어 그럼 오천 원 줄 테니까 사십 분만 봐줘 나 빨리 밥 먹고 올게 근데 어쩌지 이 귀하신 몸은 한 시간도 만 원 삼십 분도 만 원인데 아 알겠어 그럼 오천 원 줄 테니까 으흐 당장 알바를 구할 수 없으니 어쩔 수 없다 배가 고파서 밥은 먹어야 되니 아 알겠어 그럼 한 시간만 부탁할게 참 1시 30분에 포켓몬빵 두 개 들어오니까 그거 다른 사람한테 절대로 팔면 안 되고 따로 빼서 창고에 넣어줘 알겠지? 고! 포켓몬빵이 들어온다고? 헐 이게 웬 대꾼? 그거 당근마켓에 오천 원에 다시 팔 수 있는데 아 알겠어 어서 빨리 밥 먹고 와 아 알겠어 어 물려쳐봤다 와아 히히 포켓몬빵 두 개면 한 개 오천 원씩 만 원 해볼 수 있겠군 흠흠 헛 허니야 니가 여기 웬일이야 허니야 니가 여기 웬일이야 헤헤 알바라니 나 여기 사장이야 정신이 사장면 나도 사장해 엥 앗 앗 물을 내가 더 멋진 거 보여줄까? 자 포켓몬빵 이거 너 하나 그냥 가져가 아하하 뭐 이런 거 가지고 정동아지는 하나 더 주고 싶지만 이건 나 일주일치 용토나 벌려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아 금지 뽑기 전에 어려운 거 보내야지? 자 그럼 어서 가봐 엄마가 걱정하시겠다 귀여워 쥬뿐 언니 나왔어도 안 되셨지? 한 시에 넌 일까봐 엄청 빨리 뛰어왔다고 언니가 일본이라서 넌 네가 알바비 더 날라고 할까 봐 그러게 아슬아슬하게 짬막해서 왔네 쥬뿐 언니만 간다 알바비는 내 통장으로 입금 부탁해 오 이상하다 다른 때 같으면 당장 돈 내놓으라고 난리쳤을 텐데 아 맞다 포켓몬빵 두 개는 창구에 잘 두었지? 아 드디어 읽고 싶었다 어떻게 핑계를 대지? 아 바로 그거야 으응 지 뭐야 글쎄 아까 포켓몬빵은 실은 물류트럭이 오자마자 동네 일진들이 나타나서 포켓몬빵 내놓으라고 협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쥔한테 팔았어 나 엄청 무서웠다고 흐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허우 저 정말 우리 다친 데는 없었지? 알겠어? 봉구한테 선물하게 했던 건데 뭐 어쩔 수 없지 뭐 으유 오 바로 속아있네 빨리 가서 중고마켓에 내놓아야겠다 끝! 그럼 나니 마쌤 어쩌지 봉구가 엄청 기대하고 있을텐데 아 맞다 중국어리가 있었지 쉴 시간으로 지금 포켓몬빵 판다고 올라온 글이 있을거야 검색 중 어 있다 한 시간 전에 들어온 따끈따끈한 포켓몬빵 팔아요 가격은 1만원 뭐? 만원? 1,500원짜리 팡에 만원을 판다고? 헐 누구지? 아이디가 세제일기 공유 헐 아이디도 참 비싸다 어쩔 수 없다 고려하고 싶다고 문자 보내봐야겠다 다행이다 편의점 잠깐 문 닫고 빨리 다녀와야겠다 어 저기 후드티 입고 있는 분인가? 안녕하세요 혹시 당근 헉! 기쁜언니? 헉! 기쁜니가 여기 웬일로? 자 잠깐만 지금 언니 손아대고 있는 건 포켓몬빵? 그럼 언니가 바로 세제일기 공유 아아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럼 저희 마실 시간 꺼요 언니 왜 언니가 실시 어 봉고당 뭔데 무슨 알말? 헤헤 헤헤 헤어지자고? 헤헤헤 지금도 너한테 당겨지는 거지? 우리가 헤어지기 왜 헤어져 지금까지 시나리 싸워져도 없고 그리고 어제도 같이 떡볶이 맛있게 먹었잖아 내가 오늘도 사줄게 히히히히히히 아이 봉고야 너 왜 그래 무섭잖아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헤어지자는 말은 하지 말아줘 저 잠깐만 저 혹시 나발걸 좋아하는 상신인 거 아니야? 저 정말 아린은 아니겠지 부디뿌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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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 하면서 인형 왜 그렇게 갈아대는건데 꿈에서 봉고가 해야지 쇠퐁 어 뭐야 꿈이라고? 진짜 꿈 맞지? 어휴 잘하겠다 여러분 이제 봉고 만나서 떡꼬치 먹어야 돼서 이마 실시간 꺼요 안녕 쇠퍼입니다 오늘도 실시간을 겨웠어요 우리 싸 오늘 액전은 벚꽃이 생각나는 핑크를 해보았는데 어떤가요? 보시자마자 봄이 느껴지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쇠퍼야 쇠퐁나 쇠퍼공원에 벚꽃이 활짝 피웠다구나 벚꽃이 생각에 빨리 나오렴 벚꽃이 깨요? 우와 신난다 그럼 떡꼬치 트럭도 왔겠네요 엄마랑 가면 먹고 싶은 만큼 마음껏 먹을 수 있겠다 근데 쇠퐁언니는 지금 학원 갔는데 아 오늘 월요일이라 쇠퐁언니는 학원에서 늦게 오지? 그럼 엄마랑 빨리 다녀오자 벚꽃이만 말했나봐 참 이쁘게 나와 허허 열심히 사장 찍고 끝났네 아 됐 어 후니? 후니 너도 꼭 포장 온거야? 아 봉꽃아 학원가서 같이 못오고 난 엄마랑 같이 왔는데 쇠퐁나 누구랑 왔냐? 사장마니 기다려왔어 나를 손바탕 사오싱 쇠퐁언니? 쇠퐁언니가 왜 여기에 지금 학원에 있을 시간 아닌가? 아 깜짝이야 김쥐뻐 김쥐뻐 내가 왜 여기에 있냐? 뭐 뭐라고? 어 엄마가 여기 오셨다고? 허니야 깨 아 그리고 금신뻔 나 화가 택배내 치고 후니랑 여기 왔다냐고 비밀하면 똑같이 엘게 콜 헐 엘게나 어깨 콜 엄마 오시기 전에 얼른 도망해라 사오싱 빼먹고 몰래 데이트는 하고 있다니 근데 엄마가 혼자 콧사렌딩으로 어디로 가신거지? 드리븐 드리븐 엥? 잠깐만 더 익숙한 모습은 봉구? 봉구야 나야 나 뭐지 봉구가 안되나 죄송합니다 제가 사람을 잘못 봤네 chills 으음 아아 으이이이이이이이이이 또 맞으려고 알겠어 그럼 지금 바로 날 끼고 자자자자 봉구가 뭘 드리고 날 부르는거지? 뭐나마나 내가 제일 좋아하는 떡꼬치겠지? 아니지 떡꼬치라면 지포시장에서 만나서 사줬을텐데 압고장에서 사졌나보다 아직 기자나 빨리 가야 징 어? 이게 뭐지? 야! 또 떠옹니다! 어? 김키퍼 너 왜 지금 오냐? 동거만 날아간다고 안했나? 그게 혹시 나한테 냄새 안나? 냄새? 무슨 냄새? 너 또 반개 걷냐? 아니 반개 걷는데 아니 우정 잡았어! 뭐 또 똥이 맵었다고? 근데 왜 똥 냄새가 안나지? 어? 냄새가 안인다고? 어? 어? 잠만! 이건 똥이 아니라 슬라임이잖아! 아유 바보 김키퍼! 똥아가 스마일을 구분 못해요! 야 그나저나 봉구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는 거 아냐? 아 맞다 봉고 봉고가 기다리고 있었지 헉덩고치 다 시켰다 언니 나 그럼 다녀올게 후다다다다다다 헤헤헤 그게 아니고 오따까 아 똥얘기가 나와서 사실대로 말하면 안되겠다 언니 그게 아니고 그니까 아 오다가 친구 하트를 만났어 너무 오랜만에 만났다냐 활약이가 산덩이지 뭐야 역시 우리 번가는 너무 낭만적이야 아 똥꼬치는 안식었나? 아니 그니까 나한테 줄거 있다가 한게 똑같이 아니었어? 에? 사탕 넣어버렸던 똥꼬치가 아니었던거야? 시인 나 사탕보다 똥꼬치가 좋은데 실망이야 으아 벙구야 미안해 사실은 나 똥꼬치가 아니라 실망했어 으아 벙구야 미안해 아 뭐야 그럼 기쁜듯이 아 뭐야 그럼 기쁜듯이 여러분 저 지금 건강떡꼬치 데이트 가야돼서 이만 출시감이 떠요 아 벙구 다음으로 우리 학교 최고의 인기는 성준 나도 한때는 몰래 딱 사랑하기도 했었지만 그응 성준에도 우아산 일반 정성준 맞지? 칼칼 여전히 농담도 잘합니다 처음 유튜브 시작할때는 꼬박꼬박 매일 들어오다니 나 남친 생기니까 바로 안들어오더라 이유는? 칼칼 재밌다 야 너 우리 벙구를 뭘로 보고 벙구는 자기 여자친구에 남사친하고 얘기하고 그런다고 오해하고 삐지고 그러래 절대로 아니거든? 그니까 자주 놀러와도 된다고 그럼 벙구는 가만히 있겄지 나 뜬금없이 1년만에 내 실시간에 나타난 이유는 버디는 석준아 많은 Greeks 지났는데 벙구는 오늘 выше 릴 그때 잠깐 사내었다 빠디 이urd 공준아 나 이제 학원 가야되는데 포켓몬빵 당연하지 그거 구할려고 여비작에서 완전 난리인데 근데 왜 뭐 뭐라고 나 지금 딸기맛이라고 했어? 야 나 딸기맛 포켓몬빵 진짜 먹어보고 싶었거든 퀵으로 우리 성균이 은근히 섬세하고 배려심만한 아이인걸 자기가 직접 가져가줬다가 봉구와 나 사이에 학습으로 오해가 생길까봐 그러는 거잖아 알겠어 정말 고마워 퀵 서비스입니다 헐 벌써 도착 진짜 빠른 애들 나가야 여기 장성균님께서 보내신 물건입니다 하하 넹 아 그리고 이건 그냥 물건이 아니라 요즘 주화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포켓몬빵이에요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안녕히 가세요 부뻐 아 저기 요금은 만원입니다 에? 요금이야? 설마 퀵 서비스 요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딥버스 전장 만원입니다 하하하 아 뭐야 그럼 요금은 나한테 내라는 거였어? 그리고 당근마켓에서 5,000원이면 살 수 있는 건데 하은아 두 개나 더 비싼 가격인걸 사게 된 거네 네 여기야 미츠 나오실게 필요하여 그럼 셔티만 그래 미츠가 나온다면 완전 로또 당첨된 거나 마찬가지지 그럼 미츠 나와라 에? 아 뭐야 이거 이미 뜯겨서 됐잖아 헐 수 스티커가 없다 야 쿠키야 스티커 빼고 진짜 빵 만진 거였어 부들부들부들부들 야 김지꺼 너 왜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냐 혹시 또 몰래 방귀 찌고 있냐? 아 진짜 애 짱남한테 속은 것도 부담도 언니까지 왜 그래 어 뭐야 이거 포켓몬빵이잖아 그것도 딸기맛 한 번씩 나누자 그래 먹는 게 남는 거지 빵이라도 맛있게 먹자 아 맛이 왜 이러지? 야 김지꺼 빵이 곰팡이다 뭐 곰팡이? 그러고보는 유통기한이 두 달이나 지난 거잖아 흠 배태가 나 먼저 화내셨습니다 전성준 내 학교에서 두고보자 부들부들 내가 본 거한테 다 잃어버릴 거야 응 나도 화장실기 오프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몸 안의 평화가 다시 찾아와 실시간 퀸짚빠입니다 이거야 왜 대박사건이라니? 뭔데 뭔데? 아 뭔데 그냥 빨리 말해 답답해 죽겠네 뭐 뭐라고 아리랑 봉구가 사진다고? 니 뭐야 머물들 어제 지났는데 아유 힘들다 힘들어 안녕